광주시가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 예산 205억 원을 투입해 도시숲 30곳을 조성합니다. 광주시는 국비 75억 원을 포함해 총 170억 원을 들여 미세먼지 차단숲, 생활 밀착형숲, 잔여안심 그린숲 조성 등 5개의 국비 보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숲은 시민들에게 휴식 및 치유 공간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와 폭염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앞으로도 자연이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10위 35억 원을 투입해 녹지 한평 늘리기 사업과 가로숲길 조성 사업을 포함한 5개 10위 사업을 올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평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상지별 녹화 사업의 효과와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평가했습니다. 도시숲 조성을 통해 더욱 쾌적하고 살기 좋은 광주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공지능 중심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